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계정을 눌러라 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데스트리프스 영어 발음 방금 굉장히 섹시했죠 제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저번에 줄 서는 게임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전혀 무서운 게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쪼른 제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즐거워 하셨어요 악마같은 새끼들 같애 여하튼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공포게임을 추천받은 가운데 이 데스트리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공포게임 궁룰 불을 끄고 해라 껐습니다 소리 들렸죠 방향키는 기본적으로 WASD구요 스페이스바 점프 안되구요 다른 키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쉬프트가 달리는 거네요 배그랑 똑같아 보시면 되요 일단 게임 설명을 전혀 안보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영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임의 목적이 사실 뭔지 잘 몰라요 방탈출인 것 같은데 방탈출이면 보통 열쇠를 찾아야겠죠 공포게임 궁룰 첫방에서 귀신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나마 지금 다행인게 제 오른쪽 이어폰이 캡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나요 그래가지고 왼쪽 이어폰만 들으면서 한다는 점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네요 어버워 왜 안다쳐 아 무섭게 제가 봤을때 이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를 타면은 아마 죽게 될 것 같아요 어 여기 뭔가 있었어요 이거 킨거 같은데 아 진짜 여기 타야되나 아씨 타야되나 보다 어 아 에바잖아 1층이랑 너무 너무 대조되잖아 뭐야 아 아 에바인데 하노오 아 에반데 어 아 왜? 갑자기? 어? 네? 혹시 아까 열쇠를 VERD cis 그렇게 된건가? 열쇠를 안먹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사람을 우룽해버린다고? 아씨 이봐 깜짝이야 아 이게 진짜 끝이야? 진엔딩이야 이게? 쟤 돌았네 가까이서 얼굴 한번 봐야겠다 바로 뛰어가서 귀신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지? 네 오늘 공포게임 데스트립 잘해봤구요 다시는 이런게임 추천해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이제 담대한 사람인데 두뒤 께요 ごir 감사합니다.